확인을 시켜 드레.. 뭐를 더! 확인을 시켜야 됩니까? 저거 뭐야! 맘발.. 나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2019년 5월 24일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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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좋아좋아좋아 이대로만 가자 제발 이대로만 가자 이대로만 가자 부탁이다 이대로만 가자 이대로만 가자 이콜아 레전드 나오면 좋겠지만 안나오더라도.. 이대로만 가자 바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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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 않는게 좋을거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전에 몇번씩 오면 항상 1층에서부터 난리였거든 오늘은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지나 allergy 뒤에는 누구있지? 누구야? 내가 잘못봤나? 뭐 하자는거냐? 뭐 하자.. 아.. 잠깐만.. 여기가 방금 2층 여기가 1층이란 말이야 잠깐만 잠깐만 여기가 방금 방금 그 밤 여기가 밑에 층 잠깐만 뭐야..? 야!! 어이!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마이콜 도망가지마! 가만히 멍켜있어 시청자분들 오해하니까 가만히 멍켜있어 그대로 멍켜있어 쫄지마 약한 모습 보이면 너 도망가지마! In the ATM Willski Go to the ATM Go to the ATM 됐습니다 뭐를 더 확인을 시켜야 됩니까? 뭐를 더 확인을 시켜야 됩니까? 도대체 뭐를 더? 뭐를 해야 믿겠어요? 뭐를 해야 믿겠어요? 얘들아 나 뭐 본 것 같아 지금 집중! 뭐 본거 같아 얘들아..잠깐만.. 여기 현재 2층과 3층.. 뭡니까..? 뭐예요..? 저거 뭐야..? 엄마 아빠.. 엄마 아빠..삼촌 할아버지.. 뭡니까 저거.. 엄마 아빠..삼촌 저거 뭡니까..? 저거 뭐예요..? 저거 뭡니까 엄마 아빠.. 다리가 툭툭 떴습니까요 뭡니까요..? 누구야..? 누군데..? 어엉.. 흐응.. 으응.. 하아.. 물에.. 왜.. 으아.. 안 돼 얘들아, 지금 몇 층이야? 얘들아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된다니까? 얘들아 이거 안 돼, 또 본 사람? 본 사람 분명히 바뀌었지만, 나 3층이었어 분명히 바뀌었지만, 나 3층이었어 야, 이래도 주략이냐 분명히 떼 있었어, 한복 같은 거 나 3층인가 있었어, 나 방금 내려올 때 봤지 나 3층인가 있었단 말이야 내려왔구나 내려왔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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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럼 나야 감사하자 여기까지 내려왔어, 어딨어? 그럼 나야 감사하자 그럼 나야 감사하자 여기 있어 여기 어딨어? 어딨어?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렇게 보고싶은 거예요 기운이구..무서워 이콜아 도망가지마 계속 비춰 계속 비춰 이콜아 이콜아 계속 비춰라 시청자분들 오해하십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저 솔직히 이번방금도 무시하고 그냥.. 솔직히 여러분들 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저 무시하고 그냥 갔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하기 싫었어요 기운이 느껴진다 해서 밑으로 내려온 거 갔다 해서 확인을 하러 간 거예요 저 쌩가도 여러분들 모릅니다 밑에 내려온 거 같은데 그냥 쌩가자 이렇게 옆동 가도 여러분들한테 모릅니다 하지만 속이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 소리가 나더라도 뭔 어떤 기운이 느껴지더라도 저기 여기 잠깐 묻어두고 옆에 동부터 가려 합니다 이거 이해해 주십시오 기운을 너무 반 정도로 쓴 거 같아요 지금 지금 해 주처럼 계십니까? 닥터 그래.. 바람일거야..? 얘들아 바람이겠지? 바람일거야.. 얘들아 바람일거야 바람이겠지? 그래.. 바람일거야 바람이잖아 아따 이 개새야 개새야 바람이잖아 아따 바람이래 두 바람이래 두 방송 하기 싫은매! 진짜 짜증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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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 없다 재미없다고 재미없다니까? 재미없어 재미없어 확인 요망! 시청자분들이 오해할 행동 하지마 잠시 훈련 얘들아 혹시라도 잡귀의 기운이 느껴지면 바로바로 패스할게 그냥 잡귀는 상대 해주면 안돼 계속 따라다니면서 장난을 친단 말이야 혹시라도 잡귀가 있으면 그냥 패스할게 알았지? 옆에가 중요하니까 얘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분과 계시죠? 두 분과 계시죠 드디어 왔어 내가 이럴줄 알았지롱 내가 이럴줄 알았지롱 내가 이럴줄 알았지롱 내가 이럴줄 알았지롱 뻔하지 그래요 어디 숨었는데 틀림없이.. 여기에 뭐가 있었구나 여전하구만 여전히 뭐가 있었어 여전히.. 또 한 번 움직여 보거라 너의 능력을 좀 보여주라 또 한 번 움직여 봐 너의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겠냐 혹시? 너의 존재를 알려 봐 시청자 분들이 궁금해 하신다 너의 존재를 알려 봐라 아이고 무섭소 얘들아 봐라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하하 아따 좋다 좋다 아따 좋다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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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해뿌리집니다 와.. 미치겠다 진짜 2층, 현재 3층 와.. 깜짝이야.. 2층, 현재 3층, 현재 3층..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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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네.. 저 가서 되겠습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 가서 되겠습니까? 저 가도 되겠습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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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습니까?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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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까? 있으면은 말씀 좀 해주십쇼 있을 수 있으면은.. 뭐야.. 왜 없어..? 갈퇴소! 갈퇴소!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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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슴아.. 아.. 아.. 가슴아 좀 하지 마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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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는데요.. 오.. 아.. 어?! 와.. 장난 아니구나.. 장난 아니야.. 저 나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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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찾아보고 있다.. 저기에 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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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제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보는 시선이 좀 틀렸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창문구 때문에 한복을.. 저는 봤어요.. 그리고 한복을 보고 거기에서 나를 쳐다보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여자는 본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여자는 본 것 같아요.. 여자는 본 것 같은데..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뭐 말을 했어요.. 뭐 말을 했습니다.. 아.. 깜짝이야.. 왔다.. 추루 추루.. 거기 갑자기 나오면 어떡해.. 추루.. 너가 갑자기 거기서 왜 나와..? 너가 갑자기 거기서 왜 나와.. 형이.. 구독! 좋아요! 알람 되셨죠? 부탁드려요..